광이 엄청나요. 실제로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홈케어용으로 만든 게 예비 신부들을 위한 케어라고 하면 뭔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피부가 더 예뻐 보이고 싶은 날에는 얘를 꼭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꿀잠을 잔 것 같은 피부가 돼요. 안녕하세요. 로즈팩스입니다. 피부과나 에스테틱의 연예인 관리로 물톡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물톡스? 연예인 필링? 이 단어에 굉장히 솔깃했었는데 연예인 필링이라고 불리우는 물톡스는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한 필링으로 수분 보호막을 새롭게 형성하여 물광 피부, 피부 탄력, 그리고 보습 효과를 주는 관리를 말해요. 오늘은 이 물톡스를 피부과나 에스테틱이 아닌 홈케어로 할 수 있는 꿀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꿀조합은 엑스비앙스의 스킨 라이즈 모닝 글로우 엑스비앙스의 레디언스 세럼이에요. 제가 요즘 정말 애정하고 있는 꿀조합이에요. 먼저 이 스킨 라이즈 모닝 글로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물톡스, 연예인 필링이라고 불리우는 파하 필링. 실제로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홈케어용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엑스비앙스의 스킨 라이즈 모닝 글로우인데요. 사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제품은 물톡스 패드로도 이미 유명한 제품이기도 해요. 전문가용 라인에 파하 성분이 들어간 패드입니다. 저자극 각질 제거의 성분으로 파하 성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하 성분을 최초 개발한 네오스트라타사의 패드이기도 해요. 제가 최근에 패드에 빠져서 정말 다양한 패드들을 사용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저는 민감성 피부이기 때문에 사실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간 패드는 자극적인 느낌이 있어서 손이 잘 안 갔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닝 글로우 패드는 달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인생 패드예요. 저자극으로 각질 제거가 되면서 물광 피부를 만들어줘요. 제가 또 약간 물광 피부에 집착하는 1인으로서 사용을 할 때마다 어? 이게 뭐지? 라고 감탄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자, 이렇게 패드를 보시면 패드 크기가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패드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작지만 효과는 좋았습니다. 이 패드는 일반 토너 패드와 다르게 이렇게 얼굴에 붙여두고 머리를 말리거나 하는 용도가 아니고요. 피부결을 따라서 부드럽게 닦아내주시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닦자마자 수분감도 채워주면서 얼굴에 이렇게 광이 눕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드에 담긴 에센스가 듬뿍 적셔져 있어서 패드를 꺼내서 얼굴 전체적으로 닦고 나서도 에센스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요. 남은 양으로 팔꿈치나 무릎 그리고 발 뒤꿈치 쪽에 사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브랜드 자체 테스트 결과 이렇게 패드를 꺼내서 A4 용지에 방치해뒀을 때 3, 4일까지 수분이 남아있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시겠죠? 저는 지금 반 넘게 사용을 했는데요. 사용을 할 때마다 이게 왜 물톡스 패드라는지 알겠더라고요. 패드를 닦아내기만 해도요. 얼굴이 반짝반짝 물광 피부가 됩니다. 물광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하루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패드를 사용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센터를 출근한 날에는 이마가 반짝반짝 거려서 어? 오늘 뭐 사용을 했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돼요. 그리고 피부가 유난히 좋아 보인다는 칭찬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이 패드는 해외 직구템으로 이미 유명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딱 한 번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주로 아침에 메이크업 전에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크업 전에 사용을 해줘야 이렇게 물광 메이크업을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더 예뻐 보이고 싶은 날에는 얘를 꼭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현재 공식몰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요.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건 더보기란에 링크를 추가해 드릴게요. 이 패드로 얼굴 전체적으로 각질 관리를 해줬다면 같이 사용해 주면 꿀조합이요. 엑스비앙스의 레디언스 세럼이에요. 제가 이 세럼도 진짜 애정하고 있는 찐템인데요. 칙칙한 얼굴 톤을 화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광채 세럼입니다. 제가 괌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사실 얼굴이 햇빛에 많이 타서 톤이 어두워졌었는데 이 레디언스 세럼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이 얼굴 톤이 점점 맑아지더라고요. 제형을 보시면 젤 타입의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는 세럼인데요. 바르고 나면 마무리감이 쫀득해지면서 피부결이 탄탄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세럼으로 탄력 케어까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광이 엄청나요. 제가 이 세럼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속 건조도 싹 해결해줍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르고 나면 피부에서 빛이 나요. 이 속부터 차오르는 광채 피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레디언스 세럼은 아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낮에 사용하실 때는 꼭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럼 안에는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C 파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칙칙한 피부톤과 결 케어까지 개선해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꿀조합은 엑스비앙스의 퍼포먼스 필 AP25 엑스비앙스의 오버나이트 트랜스포메이션 콤플렉스예요. 이거는 스페셜 관리라고 할 수 있는 꿀조합인데요. 퍼포먼스 필 AP25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예비 신부들을 위한 스페셜 케어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필링 패드예요. 예비 신부들을 위한 케어라고 하면 뭔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물톡스가 너무 받고 싶지만 시간이랑 비용 때문에 홈케어로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드리는 스페셜 케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사용 방법이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스텝 1, 스텝 2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스텝 1에 있는 화장솜으로 얼굴 전체를 닦아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닦아내준 다음에 10분 뒤에 이 스텝 1을 닦은 부위로 스텝 2 패드로 얼굴 전체를 다시 한번 닦아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후에 미온수로 세안을 하시면 끝입니다. 혹시라도 이 스텝 1 패드를 사용했을 때 너무 따끔거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분보다 더 빠르게 스텝 2 중화 패드로 더 빠르게 닦아내주셔도 돼요. 처음 사용하실 때 약간 따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피부가 예민한 편인데 저는 괜찮았었어요. 정말 이렇게만 관리를 해주셔도요. 피부과나 에스체틱에 가서 관리를 받은 느낌이 됩니다. 이거를 저희 남편한테 한번 해봤어요. 사실 저는 데일리 케어를 꾸준하게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데일리 케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살짝 더 극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패드를 사용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사용을 하고 나니까 진짜 이 얼굴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피부를 만지면서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졌다고 되게 만족을 하더라고요. 얼굴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각질이 싹 사라지면서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진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피부가 반짝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주 1에 갈리지만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매일 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도가 좋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좋다고 매일 해주시면 안 돼요. 주 1에 관리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필링 패드에도 아하랑 파하 성분이 안전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어서 피부 보습과 피부결 관리를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홈 에스테틱 관리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쉬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퍼포먼스 필을 사용을 해주면서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발라주면 좋을 엑스비앙스의 오버나이트 트랜스포메이션 콤플렉스예요. 이 제품은 나이트 케어 전용으로 밤 사이에 수분과 영양감을 채워줘서 피부 진정은 물론이고요. 보습 케어까지 할 수 있는 크림인데요. 사실 필링을 해주고 나서 보습 케어를 잘 안 해주면요. 오히려 숙건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간을 강조하는 거 무슨 관리를 하시던지 크림으로 꼭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형은 푸른빛을 띠는 가벼운 크림 타입이고요. 얘가 발림성도 진짜 좋고요. 흡수도 잘 되고 마무리감은 산뜻해요. 바르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보들보들해집니다. 되게 부드럽고 매끈하게 만들어져요. 사실 나이트 크림용으로도 무게감이 살짝 있으면 저는 모공을 막는 편인데 진짜 가벼운 타입이어서 그 점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마무리해주고 자면 벌써 피부에 수분이랑 영양감이 꽉 채워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S&P 강사 생활을 하면서 서울이랑 아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떤 날은 막차를 타고 집에 와서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일찍 출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제가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제 피부의 푸석함이에요. 저는 특히나 푸석함은 물론이고요. 이 얼굴 옆쪽으로 자잘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 결 자체가 약간 망가지는 느낌이랄까? 그런데 제가 이 오버나이트 트랜스포메이션 콤플렉스를 쓰고 나서부터요. 수면 시간이 부족해도 꿀잠을 잔 것 같은 피부가 돼요. 그래서 아침에 피부를 만져봤을 때도 피부가 굉장히 맨들맨들하고 부드러워서 아 진짜 이 크림이 효과가 좋구나라는 거를 피부로 느낍니다. 이 크림 안에도 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결 케어를 해주고 또 비타민, 히알론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에 수분 공급과 영양감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꿀조합들은요. 피부결 자체를 달라지게 만드는 물광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꿀조합들이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